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사랑 없다. 사장님 다시 왔잖아요. 웰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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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세창 씨? 네. 양세창? 웰컴백. 웰컴드 워컴. 예예. 여기 이쪽에 앉아야 되겠다. 미국 그냥. 미국이야. 다 영어 써있으니까. 와플. 와플 사장님 오케이? 오케이 굿. 왜 안 있겠어요? 왜 안 있겠어요? 왜 안 있겠어요? 왜 안 있겠어요? 초코칩? 예스 초코피. 초코피가 아니고 초코치. 형 뭐 먹을 거예요? 이거 맛있을까? 이거 맛있을까? 근데 야 프렌치 토스트밀도 맛있겠다. 야 나 너희들이 시키는 거 그냥 하나 먹을게. 저 와플. 근데 와플이 바삭바삭하다. 야 와플. 사장님. 워컴드 오브 드링? 워컴드 왓? 드링 드링. 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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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영어교실 같다. 동두천의 영어교실. 하하하하. 제덕이 형 하나씩 먹어도 돼요? 어떤 거? 먹자 그저. mest지 하나씩. 야 일단 먹어. 야 찌자 찌자 찌자. 사장님? 네? 왓 리ника 페이브릿 요 와플? 워컴드? 예예 요 페이브릿. 아메 있는... 네 hammer cleaning. 아메进 decorator please. 사장님. 시그니처 메뉴, 플리즈. Do you have coffee? Oh, of course. Yes. Do you have coffee? Yes. All right. Two coffees. Two coffee, 플리즈. 스미마셋. 스미마셋. 저는 우유요. 어, 안녕하세요. So beautiful.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사장님. 저지방 밀크 없어요, 저지방 밀크? 저지방은 없어. 저지방은 없어. 저지방은 없어. 저지방은 없어. 저지방은 없어. 사장님 찐목소리나. 사장님 당겼죠? 사장님 찐목소리? 저지방은 없어. 아, 이게, 이게. 아, 실업, 실업. 저희 이걸 하나 하나 주세요. 하나 하나. 사장님, 여기 초코유 원, 플리즈. 야, 이거 같이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야, 근데 야, 잠깐만. 네. 너하고 너는 먹지 마. 왜요? 너네 영원씩 낸지 못 갔어. 안 냈다. 나 냈어. 저것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석진이 형 어때요? 예스. 디스 이즈 와플. 맞아. 음. 맛있어요? so delicious. so delicious. are you sure? yeah. thank you so much sir. yes, why not? good. 아, 사장님. English very good. oh, you so good too. no, no. 베이컨 와플. 이게 중국식 저거. 플랭이야. 음. 음. 아니, 조그만큼은 우리가 시켰는데 왜 저쪽이 먹냐고. 야, 우리 이거. excuse me. 예아. 이거 어떻게. 와, 토스트. 토스트. very kind, you know? 예, very kind. 야,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괜찮아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게요. 이거. 네네, 네네. 아, 이거 메리카인. 이거, 이거 뿌려 먹을 뻔했어. 야, 야. 손소독제야. 손소독제 뿌려 먹을 뻔했네. 야, 우리가 시럽 뒤에 있을 거야, 시럽. 사장님, 시럽. 시럽 좀 주세요. 시럽 어디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네. 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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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시럽, 시럽 좀 주세요. 시럽 어디 있어요? 싱글. 이거 싱글. 선생님, 시럽. 선생님, 시럽. 선생님, 시럽. 여기 딴 세상이야. 맞아요. 딴 세상이야. 딴 세상이야. 여기가 한입 만났어. 나 이제 좀 동네가 창피해져, 이제. 나한테 같아. 자리 뺏겼어. 어머니, 동네장 몇 년 사셨어요? 어, 여기 결혼해갖고 왔으니까. almost 30, 30 years. 오, 진짜? 30년 이상. 언제 결혼하셨어요? 저것도 여쭤봐야 해. 막 10살에 결혼하셨나, 그러면? 막 10살에 결혼하셨나, 그러면? 막 10살에 결혼하셨나, 그러면? 아, 10살. 10살? 아유, 정말. 잘 어울려. 30년 되셨다니까. 여기 완전 사기꾼 같아, 지금. 완전 사기꾼. 완전 사기꾼. 완전 사기꾼. 완전 사기꾼. 여기. 22. 여기 나중에 형이랑 종국이 A 특집에 붙여도 돼. 와, 진짜. 여기는 지금 A. 완전 사기꾼 같네. 말을 어쩜 그렇게 이쁘게 해. It's okay, I like you know, Mr. 종국. 아, 그렇습니까? I thought you're 40. I lik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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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bring hot milk, please? 아니, 저기 언니한테 한국말을 하지. 언니한테 왜 영어로 하세요. 박진주 형. 아유 키링 미? 아 근데 사장님하고 대화, 사장님하고 영어를 하니까 영어가 너무 편해 영어가 어렵지 않아 영어가 어렵지 않아 일단 송글림 씨와 영어는 각종 하는 상태로 사시잖아 그래서 너무 익숙하고 너무 좋아 선생님 우리 사장님이 영어 교실 하나 냈으면 좋겠어 제가 약간 영어 울렁증이 있는데 사장님 때문에 약간 급꼼겠어 편하게 편하게 사장님 영어는 다 들려 편하게 맛 닿으면 돼 영어는 아 너무 편해 고맙습니다 여기 여기 해시고랑 형 우리 형 근데 그만 시켜야 되는 거구나 저기요 형 우리 왜 이렇게 시켜 우리 사장님 왜 이렇게 시키는 거야 이제 우리 그만 치셔야 돼요 아니 됐어요 야 우리 언제 이거 시켰어 시켜요? 쿠마치면 그냥 쏙 그냥 조금만 아니 먹긴 먹어야지 네 근데 이거 계산하면 꽤 나올 것 같은데 아우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큼 감사합니다 얼마에요 우리 이거 그게 중요한 거야? 네 편하게 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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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대로 해 줘야죠 원래대로 서비스 없이 서비스 없이 세븐틴 다운 수원 서비스는 어 세븐틴 다운 수원 네 얼마? 세븐틴 딴 거 스티요 퍼지는 거 스티 그럼 형 무조건 더 잠깐 일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가볍게 지금 아플물 몰았다가 아까 고깃값 더 나와봐 지금 고깃값이 더 나왔네 고깃값이 5만 원인데 형 우리가 가볍게 먹자고 들어온 게 지금 너 여기를. 만원도 안 내고 여기로 오면 어쩌자는 거야 진짜. 아 5만원? 아 5만원.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이거 5만원이면 사실 3만원이면. 평소 같으면 저희가 더 드리지. 4번. 사장님 왜 여기. 내 건 긁혀. 형도 안 긁히지? 형도 안 긁히지? 나 내 건 긁히고 왜 긁히고. 20분 20분 20분. 안 더 줘 봐. 네 안 더 줘 봐. 뭐라고요? 잠깐만 한도 초과해. 김종국 씨 카드 뽑으셔서 한도 초과 나와요. 20,000원. 20,000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20,000원이면 뭐. 벌칙자 한 명 추가됐어요. 두 명이에요 지금. 일단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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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생각하면서 먹었어야 되는데. 아이가. 주위기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사장님하고 뭐 아주 뭐 진한 놈을 뭐. 진한 놈이. 제가 일상생활에서. 영화나 미드 이후에. 아이유 킬링 미 현실에서. 아이유 킬링 미.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유 킬링 미. 아이유 킬링 미. 접수. 다음 시 열는 송장달